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트위터 Q&A를 통해 자주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e스포츠 선수들과 함께하는 트위터 Q&A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진에어 그리닝스와의 트위터 Q&A는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공식 계정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Q&A에 참여하고 싶은 팬들은 진에어 그리닝스 공식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기면 진에어 그리닝스 스타크래프트2 선수들이 국내 및 해외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향후 국내 e스포츠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 협회 회원 팀들과 소속 선수들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SNS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최초로 e스포츠 선수들과 함께 진행되는 트위터 Q&A 정말 기대되는데요. 진에어 그리닝스 팬들이라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